좋은지 품질 좋은지는 직접 가져가셔서 평가해 보시면 되고요. 요즘에 물티슈 많이 필요하잖아요. 아이들 입도 닦아주고 그리고 청소할 때도 쓰고 그래서 많이 필요하실 텐데 오늘 같은 날 프리미엄 물티슈 오늘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. 지금 안쪽에 들어가 있는 물이면 성분을 다 확인하셨는데 보셔야 되는 게 또 있습니다. 포장제 포장제도 지금 항균 99.9% 이거 항균 처리되어져 있는 걸로 보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캡도 항균 처리가 되어 있어요. 그런데 캡형이에요. 캡형 아닌 것도 있어요. 캡형 아닌 것도 많이 있는데 이런 거 어떠셨어요? 스티커형이다 보니까 이렇게 테이프에 완전히 묻어버리고 나중에 테이프 떨어지고 나면 안쪽에 물티슈 다 말라버리죠. 그런데 굉장히 위생적으로 쓰실 수 있으면서 잘 마르지 않아서 좋아요 하면서 캡형 많이 선호하시고 그런데 캡이면서도 얘가 좋은 게 딸림 방지 처리가 되어져 있는 특허받은 캡이에요.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한 장씩 진짜 잘 뽑히죠. 그런데 모든 물티슈가 이런 게 아니에요. 딸려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줄줄줄줄. 그런데 한 장씩 이렇게 잘 뽑혀서 훨씬 더 경제적이다 하시는 분들 많아요. 거기에 원단 보여드리겠습니다. 짱짱하니. 그러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되게 도톰하죠. 도톰하면서도 짱짱하고 그리고 뭔가 끈적끈적 이런 게 없어요. 끈적이는 게 없고 되게 보들보들한 이런 느낌. 그리고 제가 코로 가져가서 좀 향을 맡아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던 게 이게 부드러운 감촉이라든가 이런 것도 너무 좋았지만 향이 없어요. 향이 나지 않아요. 무향이에요. 대부분 이제 좋은 향을 만들기 위해서 인공적인 거 뭐 이런 거 넣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전혀 넣지 않았어요. 무향으로 아주 깨끗하게 쓰실 수 있는. 오늘 내추럴 오가니 물티슈 30팩짜리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팩당 1017원 꼴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왕이면 30팩 가져가시고요. 한 팩 무료로 써보실 수 있는 기회 당연히 드릴게요. 써봐야죠. 30팩 중에 한 팩은 그냥 여러분 거. 본품 한 팩 여러분 그냥 다 써보실 수 있도록 무료체험을 챙겨드리는데요. 우리 급하면 편의점 가서 이런 거 2, 3천 원씩 사잖아요. 이런 샘플이 아니라 본품으로 캡평으로 스마트 캡평 본품 무료체험은 30팩 중 한 팩 무조건 챙겨드리니까 써보고 결정하실 수 있는 무료체험까지 그리고 방송에서의 경품 찬스까지 다 준비해드릴게요. 방송에 오시면 더블 찬스입니다. 30팩짜리 구매해가시면 60팩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요. 1분당 3명 꼴이니까 굉장히 확률이 높습니다.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가져가 보시기 바랄게요.